국내 최대 규모의 청년 ICT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인 2022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가 엑스코에서 개최됐습니다.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이어진 행사에는 국내는 물론 대명과 인도, 태국 등 해외 스타트업 70여 개사가 참여했습니다. 7회째를 맞이하는 올해 대회는 청소년 리그와 대학생 청년 리그, 국내 기업을 위한 K리그, 해외 기업을 위한 월드리그로 나눠 600팀, 1만 5천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. 또 행사 기간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초청 강연과 투자 상담회, 전시회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함께 마련됐습니다.